드래곤드립뮤직종합예술단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드래곤드립뮤직종합예술단에서 조치하는 2018년 첫째 운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되는 멋진 공연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박수! 저는 이 행복한 자리에 멋진 공연에 오늘 진행을 맡게 된 노래감상 겸 MC 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바보같은 남자씨의 최현아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사실은 처음이 있게 뵙다 보니까 손발이 조금 안 맞지만 맞춰가는 재미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 대신에 조금 어색한 부분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박수소리가 무더기 때문에 많이 시사됩니다. 아셨죠? 아셨죠? 네. 그런 듯한 박살빵. 심하게 한 번. 네.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박수를 쳐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 다섯 분 연습분은 아예 손발을 지고 계시지 않습니다. 네. 우리 아버님들 한 박수! 네. 자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사실은 좀 많이 오셔야 되는데 그죠? 조금 인원수는 적습니다만 제 눈에는 굉장히 꽉 찼습니다. 네. 꽉 찼기 때문에 한 분이 열 명 이상의 함성과 박수를 질려주시면 한 부탁으로 첫 무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드래곤, 드립, 모이직, 종합예술단 다른 분들이 오늘 다 오셨거든요. 자 우리 첫 번째로 무대 모시기 전에 우리 드립예술단의 전속악단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큰 반짝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아마도 오늘 박수 소리에 좌우해서 오늘 음영이, 음악이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나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박수 많이 쳐주세요 하셨죠? 네. 자 그럼 첫 번째 무대를 멋지게 만들어 주실 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어떻게? 즐거우셨나요? 네. 네. 자 우리 드래곤, 드림, 모이직, 예술단 여러분들 모두 다 나오시고요. 오늘 정말 정말 고생하셨죠? 네.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 오는 날 이렇게 웅봉종합사회 복지관을 찾아주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더 큰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. 오늘 공연을 함께 해주셨는데요.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마지막 당부 드리고 싶으면 내가 건강해야만이 자식들이 웃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다른 거 없습니다. 그죠? 다른 욕심은 다 버리시고 건강 욕심만 꼭 지켜 나가는 그런 2018년 새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다시 한 번 우리 드래곤, 드림, 뮤직, 종합 예술단 우리 모든 가수분들에게 큰 박수 한 번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그리고 오늘 이 예술단을 멋진 공연을 주최를 해주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영상을 다 봐주신 우리 큰 박수 예술단님께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 제가 방금 네 네 어땠습니까? 네 이렇게 제가 한달에 한두 번 정도 운동조합 복제를 찾았건데요. 다음에 1월 31일 날 제가 이곳에 다시 옵니다. 그때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12일간 하나 마시면서 박수 많이 주시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공연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우리 현수빈 우리 복수 선생님께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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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운목 열린 마당 첫 공연 잘 감상하셨나요? 네 네